어린은 타인이었고 지금도 타인이지만 짧았던 한순간에 짓꽂은 만남도 있었지 어연이 시작되었던 그날의 작은 인연이 내 야윈 가슴속에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아 그렇게도 빨리 끝날 인연이라면 맺지 못할 사랑이었다면 처음부터 우리 서로 만나지도 않았어야 좋았을 것을 심술 굳은 금이야 하필 우릴 찾아와 왜 다친 가슴 아프게 하나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당신과 나였나 그렇게도 빨리 끝날 인연이라면 그렇게도 빨리 끝날 인연이라면 맺지 못할 사랑이었다면 처음부터 우리 서로 만나지도 안에서야 좋았을 것을 심술 굳은 금이야 하필 우릴 찾아와 왜 다친 가슴 아프게 하나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당신과 나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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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이면 당신과